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다. 처녀의 부모는 처녀를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모가 보기에 딸이 보통 어리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딸은 말버릇이 나쁜 편이었으며 돌려 말하는 법을 잘 몰랐다. 하루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때였다. 딸이 보니 아버지의 입가에 밥풀이 묻어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주둥이에 밥풀이 붙었어.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소들에게 여물을 챙겨주고 방에 들어가 대자로 누워 쉬고 있을 때였다. 무이사바를 가지러 아버지의 방을 찾은 딸이 보니 아버지의 머리에 자그마한 지푸라기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대가리에 검불이 붙어있네. 부모는 물론 그럴 때마다 딸에게 주둥이나 대가리는 윗어른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시집가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니 딸이 어떤 기상천외한 말실수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앉혀놓고 말했다. 잘 듣거라. 주둥이가 아니라 입,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 그리고 눈깔이 아니라 눈이다. 알겠니? 알았어. 그런데 나 오줌이 마려워. 오줌! 그럴 때에는 소피를 보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것이야. 다녀오거라. 소변을 두고 온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야, 오줌이 얼마나 철철철 나오던지 시원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늘 존댓말을 쓰도록 해라. 왜요? 시집가서는 절대 반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늘 존댓말을 해야 해. 알겠니? 알았어요. 어리숙하기는 해도 사랑으로 키운 딸이었기에 어머니는 딸이 시집가서 시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딸에게 단단히 일렀다. 시집살이라는 것은 원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것이란다. 예로부터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했지. 그렇게 살아야 겨우 적응이 된다는 뜻이다. 에? 나는 귀머거리도 장님도 벙어리도 아닌데 시집을 가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나요? 정말로 네 눈과 귀가 먼다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그런 척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 없이 묵묵하게 버텨내야 하는 것이 시집살이라는 뜻이란다. 딸이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자 어머니는 적어도 말을 아끼라는 것을 강조. 또 강조했다. 과목하게라도 하면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되도록 말을 아끼거라. 그리고 어른들을 칭할 때는 꼭 C나 님을 붙여 공대를 해야 한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이렇게 존칭하는 것이다. 알겠지? 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시집을 갔다. 시댁에서 살게 된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입을 열었다가 실수라도 할까 싶어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말을 안 했는지 시부모는 정말로 며느리가 벙어리인 것으로 오해하게 됐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 두루마기에 구멍이 났더구나. 이 구멍 좀 꿰매주거라. 며느리는 말없이 두루마기를 받아들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건넨 두루마기를 받아보니 이게 웬일인가? 며느리가 두루마기 색상과 전혀 다른 색상의 천으로 기워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두루마기의 모습에 놀랐으나 서투른 며느리가 귀엽기도 해 별 말 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아프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가, 미음 좀 쑤어서 가져다 주거라.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뒤 부엌에서 뿌연 연기가 자욱해서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가보니 며느리가 솥을 까맣게 태운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일로 노발대발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죽 쓰는 것조차 할 줄 몰라 사고를 치니 도저히 데리고 살 수 없겠다는 것이었다. 말도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애는 도로 데려다 주고 오거라. 그리하여 신랑이 아내를 도로 친정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그때 껑이 푸드득하며 날아갔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어이구, 우리 고향 마을에 껑이 날아가네요. 신랑은 깜짝 놀랐다. 아내가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이다. 아내가 이어 말했다. 저 껑을 잡아다가 편찮으신 시아버님 좀 드리면 좋겠네요.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아내의 말대로 껑을 잡았다. 그리고 아내가 벙어리가 아니었음을 기뻐하며 부랴부랴 발길을 돌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도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왜 도로 데리고 왔니? 며느리는 다른 아이로 얼마든지 드리면 될 것을. 말기 못 알아듣는 벙어리를 어디다 쓰려고. 어머니, 이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 듯합니다. 신랑은 아내 덕분에 껑 한 마리를 잡아왔다며 싱글벙글했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못마땅했지만 더 나무라지 않았다. 그날 밤, 며느리가 껑을 푹 구워서 밥상을 차렸다. 며느리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껑고기를 부위별로 착착 뜯었다. 그러더니 제일 먼저 껑의 날개를 시아버지 그릇에 내려놓았다. 그 다음으로는 껑의 다리를 신랑의 그릇에 내려놓았다. 다음으로는 껑의 머리와 입술을 시어머니의 그릇에 내려놓더니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릇에 가슴살과 내장을 담는 것이었다. 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껑고기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다. 저 덮는 날개는 제 실수를 덮어주시는 우리 시아버님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리는 요다리 저다리 건너는 우리 난구님 드렸으면 했고요. 그녀가 이어 말했다. 어머님이 늘 눈을 이리저리 굴리시며 저를 꾸지지시니 머리와 입술을 들였고요. 그 때문에 제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저는 이 가슴살과 내장을 먹으려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또다시 화를 내려 하니 시아버지가 제지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이리 말을 잘 하면서 왜 그동안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배운 시집살이에 대해 말했고 그 말을 다 들은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어린 데다 시집살이가 처음인데 서투른 것이 당연하지. 적어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점이 내 눈에는 참 훌륭하구나.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도 말했다. 부인도 앞으로는 며느라기를 꾸짖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 주시오. 집안일을 부인이 가르쳐 주면 존댓말은 내가 하나씩 가르칠 테니. 다음날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쳤다. 어려울 것 없다. 끝에 C자를 붙이기만 하면 된단다. 네, 아버씨. 아니, 이럴 때는 님자를 붙이고.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소에게 여물을 주러가니 소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우물우물 받아 먹었다. 그 모습을 본 강아지가 옆에서 꽁꽁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다. 소씨가 여물씨를 뜯어 잡수시는 것을 보고 개씨가 꽁꽁씨 합니다. 뭐라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엉뚱한 대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며느리는 자신이 또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괜찮다. 며느라기 네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 좋고 늙음하게 할 일이 생겨 좋다. 내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 차근차근 배우거라. 예, 아버님. 며느리는 이후 다정한 시아버지의 다독임과 보살핌 아래에 말도 살림도 능숙한 며느리로 성장했다고 한다. 어이 심씨 잘 지냈는가? 어휴 조씨 아닌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가볍게 걸치면서 사는 이야기 좀 하는 건 어떤가? 미안하지만 나 오늘 바쁘네. 내 아내가 요전뻔 일로 아직도 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야. 마침 오늘이 우리 혼인 8주년 기념일이라 서둘러 이벤트 준비하고 가는 길이네. 이벤트? 무슨 이벤트? 자네 달빛 이야기 극장이라고 아는가? 달빛 이야기 극장? 알지 알지. 매주 재미있는 상영작이 걸리는 그 극장 아닌가? 내 입담에 필적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매주 걸리지 않나? 맞네. 그 달빛 이야기 극장에 환한 달빛이라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에 내가 신청한 글을 읽어준다 하더군. 요거다 싶어서 신청해 두었지. 특별한 날이니만큼 내 큰 맘 먹고 돈 좀 썼네. 그래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려는 길이네. 그거 참 좋은 이벤트구만. 자네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을지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자네도 별일 없으면 달빛 이야기 극장으로 가보게나? 그래야겠네. 가는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야겠구만. 여보, 나 심생원이요.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목탁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겠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 동화 신비한 오공이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